로마스 1장 18절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 로마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스는 그 본론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마스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 다시 말해 이 인간의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불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불경건이 뭐냐 이 불경건은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불경건이라면 불의는 뭐냐 불의는 바로 이런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 악한 열매들 이게 불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인 불경건과 또 그런 마음의 태도가 낫는 악한 행동인 불의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가 불경건과 불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양상을 이 세 번에 걸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것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스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나오는 정욕은 원어로 보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양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여지면 열정 소원 이런 뜻이 되고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지면 성적인 타락 차원에서의 정욕 이 단어가 좋은 쪽으로 쓰여지면 열정과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만 이게 악하게 쓰여지면 여러분 그 성충동에 빠져가지고 죄짓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열정이고 그것도 에너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 단어가 이런 이중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가 이 성적인 정욕뿐만 아니고 이 금지된 것을 탐하는 마음의 태도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내버려 두사 이것은 로마스 1장 26재로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나오는 부끄러운 욕심을 영어 엔압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쉐인풀 러스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러스트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강한 성욕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애정을 동반한 그런 시스템으로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은 그 사랑과 우정과 애정 이런 건 다 빼버리고 그저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이 충동 이거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로마스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나오는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분별력을 잃게 하셔서 부적절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상실한 마음은 이게 뭐냐 요즘으로 치면 인간성 파괴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이 뭐냐 하면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병들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 생각과 느낌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이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이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그 눈빛에서 이 상실한 마음이 느껴져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1장의 구조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1장에서는 세 번에 걸친 내버려 두사가 나오는데 또 다른 세 번에 걸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꾸었느니라 이 표현이에요 자 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바꾸었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25절에서 표현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누가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누가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이 로마 실정의 구조가 참 흥미로운 게요 이 세 번의 인간의 타락의 양상인 바꾸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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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의 동전의 양면 하나님 측면으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저는 이 1장에서의 이 교차대는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이 표현을 묵상하다가요 얼핏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 이 마귀의 항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귀가 주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반이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누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불경근의 출처 이게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 마귀로부터 출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나 상관하지 마시라고 내버려 두라고 당신하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주님을 향한 이 마귀의 항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집에 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사춘기 아이들을 떠올려보면 상황은 좀 아실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항변하는 가장 중요한 골짜가 뭡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닙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버려 두라고 그냥 나에게 맡겨 두라고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참 철이 없는 게요 얘들이 뭘 모릅니까 만약에 그 부모가요 지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진짜로 내버려 두버리면 그래? 안 되겠다 내 오늘 이후로 내 다시는 너에게 상관하지 않으면 넌 니 갈 길로 가라 다시는 내가 너에게 어떤 상관도 하지 않겠다 이건요 그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이 큰일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참 다행히 뭐예요 어떤 부모도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기 자식에게 앞으로는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다열질의 부모는요 열받으면 한 번씩 해요 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건 열받아서 그런 거지 본심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이게 그 아이들에게 가장 축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요 지난 1월 달에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고등학생이 부모 몰래 특히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무장단체 IS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요 아무리 부모가 상관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해도 그 부모의 영역을 떠나버린 그 아이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바꾸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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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철없이 무장단체로 가버린 그 어린 고등학생 생각이 낫겠냐고요 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요 그 아이가 부모의 영역 안에 있는 한 내버려 두사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이 세상은 그 철없는 아이가 부모의 영역을 떠나가지고 그 무서운 IS라는 무장단체로 들어가버린 그 아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그 마귀의 메시지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영역으로 들어갔더니 지금 오늘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고등학생 아이가 지금도 문덩문덩 생각이 나요 걔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 불견근과 불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 지난주에 예비군 사격 훈련장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그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점점 지금 이 혼미한 시대 속에 혼란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급증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뭐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더라도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불면증에 빠지고 우울증이 오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참 어두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특징 짓느냐 오늘 본문 2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다음 보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나오는 욕되게 하다 이 표현을 총신대의 이한수 교수가 이렇게 풀이하는 책을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욕되게 하다는 무슨 뜻이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행위 이게 욕되게 하다예요 이게 지금 오는 이 시대의 양상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사기 쳐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도 이용해 먹으려고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가정이 있는 여자나 가정이 있는 남자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선 꼬독겨가지고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이 서로 욕되게 하다 오늘 이 시대가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요 이런 세상의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성도라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욕되게 하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은 나 진짜 불안 불안해요 애들 가르치는 가지는 좋은데 그 젊은 여 선생님 남자 선생님 그 애들 다 가르치면 빨리 집에 가서 씻고 그냥 내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러 뭐 아 우리 교사들끼리 단합대회 하자고 그 교사가 단합해서 뭐 하려고요 단합은 해야 되는데 그 남자 여자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사단이 그만 욕되게 하다에 이 유혹으로 찾아올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나 성가대를 받은 나 진짜 위태위태해요 저 아름다운 남녀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매주일 만나가지고 저 아름다운 자녀하고는 오오오 막 이러면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뜨거워지면은 사단이 거기에 이 서로를 욕되게 하도록 다가오면은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전국의 많은 성가대 안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국의 우리 청년부 주로 자매들이 매일을 많이 보내와요 교회 안에서 믿었던 어떤 형제에게 심지어는 믿었던 어떤 교역자에게 인격으로 다가오는 줄 알고 마음을 다 주고 몸을 다 주고 했는데 나를 이용해 먹었다고 그래서 나는 수렁에 빠졌다고 이런 절망적인 매일을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다락방 우리 교회의 다락방 중에 이제 남자분은 남자분끼리 여자분은 여자분끼리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와서 부부 다락방을 만들어서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지금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부부로 다락방을 묶어 주실 때는 이게 남성 여성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라고 부부 다락방을 만들어 줬는데 사단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욕되게 하사로 유혹을 하면은요 너무너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지나치게 친절한 어떤 이성이 남자가 여러분에게 친절로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세요 이 남자가 무슨 의도지 이게 아 이렇게 성가대에 연습하러 가는데 막 간식을 막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어떤 남자 대원이 우리 자매님한테 막 뛰어와가지고 오유 여자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었냐고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거절을 하셔야 돼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요새 여성이 힘이 없다는 건 그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도 이게 위험하고요 이런 걸 설교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라고 해서 그 타이틀만 갖고 믿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어서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면 이게 요새 성경을 안 읽나? 이렇게 의심하며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기름 부은 종 아닙니까 안수받은 종이지만요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제가 여성하고 일대일로 식사하고 뭐 같은 차 타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저 안 믿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극률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더 조심조심 왜 이런 슬픈 설교를 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로마스 1장 28절에 나오는 이 상실한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호애락의 감정 이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어른들의 타락과 변질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정신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열흘 전인가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은 10살짜리 꼬맹이의 잔혹시 아마 많은 분이 벌써 보셨을 거예요 10살 먹은 애가 시를 썼는데요 이게 인터넷에 공개가 됐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그 시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학원 가기 싫은 날 너무 이 내용이 끔찍해서 이걸 내가 강단에서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망설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0살짜리가 썼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세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깔을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 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게 10살 먹은 애가 썼다고 진짜 믿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얘가 철이 없어서 썼다 치고요 그걸 책으로 묶어가지고 동시라고 내놓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동시로 내놓은 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그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을 써놓은 그 시에 무슨 삽화가 있느냐 하니까요 옆에 여자 하나는 썰어져 누워있어요 그거 엄마로 추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떤 여자가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먹고 있는 그래서 막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삽화를 동시집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10살짜리 애가 쓴 동시집에 나올 그림입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요 이 시 제목이 학원 가기 싫은 날 이게 저는 너무 슬퍼요 어린 애가 얼마나 학원 가는 게 그렇게 끔찍하게 싫었으면 여러분 이런 시를 썼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로마스 1장 28절에 이 상실한 마음 인간의 감정이 지금 병들어 있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이 그 철없는 고등학생이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그 끔찍한 무장단체 IS로 가버린 이런 영적인 현실이 나은 이 결과물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로마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 딱 오는 이 시대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시대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 앞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 이 시대 대안은 바로 로마스 1장 16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요 뭘 강조할 때 쓰는 바울의 헛법이에요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을 통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왜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16절에서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래요 어떤 능력입니까?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서 작동을 합니까? 세 번에 걸쳐 바꾸었느니라 세 번에 걸쳐 내버려 두사에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바울이 이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메색 도상에서 그 포악했던 자기 자신에게 복음 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기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선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이 첫째 혼돈하고 둘째 공허하며 셋째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창조 이전의 우주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허감으로 지금 여기다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읽으시려면요 예레미야 4장 말씀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기사에 대한 우리 생각이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예레미야 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변질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변질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예레미야 4장 22절 바로 그 다음 23절을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우리 성경으로 딱 봐도 이게 창세기 1장의 그 구조랑 지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원어로 보면요 비슷한 게 아니고 딱 그 단어예요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토후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 혼돈도 토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공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후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예레미야 4장 23절에 공허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인 포후입니다 느낌이 확 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 저자가 인간의 타락의 양상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기사를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발견한 전율이 느껴지는 한 가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주가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 하나님의 기사가 내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또 누가 썼을까요? 이 창세기는요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썼느냐? 출애굽하고 목적지 가난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여기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내고 인생의 광야를 지내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길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길의 특징이 우선 딱 떠오르는 광야길의 이미지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또 광야길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불확실성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여정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혼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여러분 그 혼란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오늘 이 나그네 인생 광야길에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에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상태 그 은혜로 내게 다가오신다면 나도 빛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창세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신광야 시대로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명명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 시대 현대인들이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바둥바둥 해보겠다가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는 시대예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는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시대예요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은 분명히 어두움이었는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은 분명히 공허였는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은 분명히 혼돈이었는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찬양 하나가 참 제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어린 20대 초반 시카고에서 딱 살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치다가 내 인생이 혼미에 빠진 거 아닙니까? 자신감도 없고 이 어려운 인생길을 헤쳐갈 능력도 없고 그런 캄캄한 인생의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빛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제가 오늘 30년이 지난 이 시간 그래도 사람 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다메색 도상에서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 어제 이 바울의 감격이 내 마음에서 요동치는 느낌을 제가 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1장 말씀과 예레미야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조기사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천지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던 재료였다 이 혼돈과 공허를 재료로 해서 놀라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제 마음이 뜨거웠던 게 뭐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23살 시카고에서 흘렸던 눈물 흘렸던 낙심, 좌절, 혼돈, 공허, 허감 이걸 재료로 해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미국 시카고에 방문을 하게 되면요 뭐 화려한 건물, 시어스 타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이런 데 안 찾아갑니다 꼭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23살 때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살던 그 집 265불짜리 원베드룸 당시 100년 된 목조 건물 지금 한 130년 됐습니다 그 낡은 집을 제가 찾아가요 차를 빌려가지고 그 동네에 주차를 해놓고 그 거리를 한 바퀴 둘러봐요 꼭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대 초반에 이 집은, 이 거리는 내가 혼돈이었는데, 내가 혼란이었는데, 낙심이었는데, 자살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혼돈과 혼란과 허감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빛되신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써주셨으니 그것이 저에게 이제 멸류관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고생하던 거 잊어버리라 그래요 그 20대 그거 다 잊어버려라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 믿는 우리는 고생했던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고난, 고생, 그 재료를 하나님은 빛되신 주님 만나는 통로로 쓰셨기 때문에 그 어둡고 눈물 나고 고난의 그 자리가 저에게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중에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돈과 혼란과 그 낙심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 하품이 오늘의 이 혼란이 재료가 되어 빛되신 주님 만나는 도구로 써여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우스 5장 17절에서 그런 적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가 고린도우스 4장 6절에서의 선포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밤의 색 도상의 당시 어두움이었던 바울 포악하고 잔인하고 우울 분이 많고 분노가 많고 누구를 향해 죽이고자 하는 이런 저주가 가득했던 그에게 빛되신 주님이 밤의 색 도상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이렇게 변화가 돼 내게 복음을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우스 4장 6절에서 빛되신 주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 7절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이어갑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리암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바울은 그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그 답답한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게 있거든요 이 사망으로 우겨 쌈을 당하는 이 상황이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재료가 되어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빨리 피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이 어두운 터널이 빛 대신 주님 만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사의 상태 지금 가정을 깨트리고 변질된 자리로 가고 상상하기 어려운 죄된 자리에 가 계시는 분 이 안에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셔서 내버려 두사 우리 힘으로는 그 악한 영역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빛 대신 주님 보금의 영역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마무리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보금,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 다음 보세요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게 내버려 두사와 대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가사로 생각하면 하나님 혼미하고 어두운 내 삶,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아버지 이 아픔이 재료가 돼요 빛 대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사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십자가 부른되어 주시는 성령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두 갈래로 저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절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고 다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 지금 혼돈 속에 빠져 계시는 분이요 앞이 안 보이시는 분, 캄캄하신 분이요 그것이 재료가 되어 빛 대신 주님 만나는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버려 두 사이에 빠져 계시는 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아내나 남편 말고 딴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 안 되는데 각종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궤도를 벗어나 계시는 분 그대로 가시면 여러분 심판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2절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혼미한 여러분을 건져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여러분이 사실 아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이 절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엉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엉눌린 자, 갇힌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주님 안에 자유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갈급하게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십자가 불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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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오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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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십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오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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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시 사셨네 예수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여러분 갈망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선고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행하셨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주가 여러분의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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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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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하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그 구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사오니 복음이 내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게 긍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혼미함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반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밖에 없어지지 않나요 그리이 일어나면